이번 학습 내용은 3장 부트 스트랩 css 입니다. 이 내용은 여기 레퍼런스로 보면 css 에 해당이 됩니다. 이번 장은 총 7개의 레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먼저 레슨 1 그리드라고 되어 있는데요. 다른건 몰라더라도 여러분이 이 레슨 1 그리드는 반드시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. 왜냐하면 부트 스트랩의 반응형 처리는 모두 다 레슨 1 그리드에서 처리를 하거든요. 그리고 이 바탕으로 해서 모든게 이루어집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이 레슨 1 그리드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기를 바랍니다. 자 그러면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그 2장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부트 스트랩을 사용하기 위한 파일 레이아웃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자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컨테이너 공유일이죠. 얘를 열어주세요. 먼저 여기 6번 6번째 줄에 뷰포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넣어주셔야 되요.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모바일로 네이버나 다음 가면 그 모바일에 맞게끔 화면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PC버전으로 보기 누르면 글자가 완전 작아지잖아요. 그러면서 PC버전 스타일처럼 나오죠. 그게 바로 이 부분을 없애주면 그렇게 나옵니다. PC버전으로 이 부분을 넣어야지만 모바일에서 모바일 크기에 맞게끔 나오는 거죠. 아시겠죠? 꼭 넣어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부트 스트랩 CSS 우리가 지금 배우는 부분 그리드나 뭐 이런 기능들 있죠. 모두 다 이 부트 스트랩 CSS에 다 들어있습니다. 이건 무시하셔도 돼요. 그리드.css는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위해서 넣은 거니까 이거는 무시하셔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저희가 배웠죠. cs3와 미디어 쿼리와 미디어 쿼리와 html5 마크업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 html 마크업하고 미디어 쿼리가 동작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라이브러리라고 했었죠. 그 다음에 이제 jQuery를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넣어놨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빠져있지만 하나 더 들어간댔죠. 스크립트 src 라이브러리에 js에 여기 지금 이게 안 나왔던 이유가 이렇게 돼. 부트 스트랩 여기 이 내용에는 이제 부트 스트랩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들 javascript 라이브러리들이 동작이 되려면 얘를 링크를 해주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구조랬죠. 그 후에 이제 여러분이 부트 스트랩을 활용한 마크업을 제작을 하는 거죠.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구성 요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예습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